이사도라 던컨, 1877년 5월 26일에서 1927년 9월 14일 최초로 창작 무용을 창조적 예술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미국 무용가 독일에서 활동했으며 러시아에서 젊은 세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소련에 설치한 무용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즉흥적이고 체계가 없는 무용으로 계승되지는 못했으나 20세기 무던댄스의 시조로 추측된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출생하였다. 전통 무용을 배격하고 창작 무용을 창조적 예술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최초의 무용가이다. 자연과 고대 그리스 예술에서 영감을 찾았으며 내적 표현을 추구하였다. 그때까지 무용이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음악작품을 처음으로 무용에 도입하였다. 1899년 시카고에서 데뷔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유럽으로 건너가지기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특히 독일에서의 무용생활은 성공을 거두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1905년 러시아를 방문 미첼 포킨을 비롯해서 젊은 세대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혁명 후 소련에 설치한 무용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녀의 무용은 즉흥적인 곳으로 일정한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계승되지는 못하였으나 20세기의 무던댄스는 그녀를 시조로 한 것으로 추측된다. 자서전으로 나의 생에 마이 라이프가 전한다. 1927년 프랑스 니스에서 타고 가던 승용차의 뒷바퀴에 그녀의 스카프가 걸려 질식 쌓였다. 1924년 프랑스 니스에서 타고 가던 승용차의hog 자원 등장에서 관한 여유로서 밖으로 제공되는 기요. 2028년 프랑스 니스에서 타고 가던 승용차가 벌어집니다. 2028년 프랑스 니스에서 타고 가던 승용차가 벌어집니다. 감사합니다.